초콜렛 너 어떻게 먹는거야 이거? 이거 치클렛? 뭘 치클렛? 야 나 처음에 초콜렛이라고 들었어 초콜렛 초콜렛이요? 사워콜렛 맛있잖아 싸워? 뭘 싸워? 그 약간 요플레 맛나는 시큼한 소스 싸운다고? 아니 너무 맛있어 이런거 너무 좋아 아 맨날 먹고싶다 이거 멕시칸 고을 정국이가 어떻게 먹어야 하나 두대먹어 근데 유기야 겁나 좋아할까 준비 나도 너무 좋아 뭐가 다른거야? 뭐가 다른거야? 스테이크 베더 스테이크 이거에요? 뭐 있어요? 정국이가 이거를 먹어 옛날에 먹어보고 스테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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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단버로 안 먹어야지 단버로 다 먹어야지 단버로 안 먹어야지 숟가락은 먹기 안하시면 안돼요? 니네가 안 맵다는 걸 늘 잊을 수가 있어요 형님 오우.. 야! 아아아아악 칠리에 먹을거에요? 형 형도 매워서 못 먹어요 고수인데? 근데 배고파 나 햄버거 시켜요 나 핫수다 아 구슴 못 먹겠어. 아 정국이 본 게 뭐지? 스테이. 스테이. 한 마따 더? 같이 먹을래? 오겠습니다. 모시기 실패. 다 또 아니니까. 새끼 새끼. 아보카도 너무 맛있어. 먹다 보면.